이 집이 위치만 괜찮으시면 제일 괜찮을 겁니다. 연식, 넓이 그런 거 대비했을 때 여기가 관리비까지 천에 사십오예요. 근데 거기에 도시가스까지 포함되어 있어요. 여기가 제일 좋아요. 2m 70에 3m 60 보통 3m, 3m면 괜찮아요. 이 가격에 여기가 2m 70, 한쪽은 2m 70인데 하나가 3m 60이에요. 이렇게 가. 그러면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. 모르게. 과거 없을 필요 없고, 다 없고. 다른 부동산에서 보여준 거랑 차이가 확실히 나죠. 저도 이 집이 나가면 관리비 포함, 가스까지 포함해서 이 가격이 정말 힘들어요. 진짜로. 위치만 다시 볼까요? 위치만 실은역에서 걸어서 한 1.12km 나올 거예요. 도보로. 그러니까 1km 나오려나? 한번 봐보세요. 그러면 전자렌지까지 옵션이고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옷장도 두 개 있고 이 정도 거리가 신대방에 더 가깝겠는데? 아, 신대방에 더 가깝니다. 넣어봐야 되잖아. 슝. 근데 여기는 직진이잖아. 아, 뭐 넣을때도. 아, 참. 어, 재생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 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어, 시세에 참고하시면 되구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나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어, 제껄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